제가 어제 그 핸드폰 게임을 하다가 이제 촬영도 할 때 핸드폰 게임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게임을 하다가 어떤 분이 게임에 왕쌍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요 저요 해서 계속 말을 했는데 뭐 그게 민수가 짱짱맨 뿅뿅 막 이런 분이시는데 그래서 뭐 슈가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좀 비를 제일 싫어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면 저는 너무 다 아프고 너무 스포츠고 이렇게 부린거에요 근데 거기서 너무 마음이 따뜻해진거에요 맞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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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cağım근 막내정국은 못하는 게 뭔가요? 얼굴도 괜찮고 그림도 잘그리고 노래댄스 랩 운동 못하는 게 없네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